응원의 말씀부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나두잼TV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고 늘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나두잼TV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두잼TV 덕분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힘이 나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저희들이 반드시 싸워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네, 항상 화이팅입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후원 계좌를 아직 안 찾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드렸었는데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또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좋은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